신고가 매매, 실전 성공 비법. 신고가 매매의 특징. 신고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년 신고가, 연중 신고가 등이 있으며 특정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이 최고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곧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매도를 시작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신고가를 기록할 때 매수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신고가 이전까지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전 최고가에 도달하면 해당 가격대에서 매수의 손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내던지는 물량으로 인해 해당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대로 버티게 되지만 신고가 돌파 후에는 이러한 물량이 신규매수 세력에 의해 모두 흡수되면서 강력한 가격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고가의 신규로 매수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전 최고가 근처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기 때문이다. 신고가 매매의 실전 핵심 노하우. 신고가 매매는 공략 대상에 따라 다음에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조정을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의 주요 공략 대상 중 하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조정을 보인 후 재상승해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다. 그 이유는 상장 후 일정기간 조정을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이 신고가를 형성한 것은 상장 당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을 특정 세력이 모두 흡수해 매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고가 이후 빠르게 상승을 이어갈 높다. 특히 상장 후 3일 이내에 최고가를 형성 후 하락을 시작하여 일정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일수록 신고가 형성 이후 시세 흐름이 좋은 경우가 많다. 시가 총액 상위 우량주 신고가 매매 역사상 신고가 등을 형성하거나 2회 이상 돌파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던 직전 최고가를 돌파한 후 신고가를 형성한 거래소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의 우량주도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매매 공략 대상이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해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많아 해당 종목의 실전에서 주의할 점은 중장기 위주의 투자를 주로 하는 우량주 매매의 특성상 일봉차트보다는 주몽차트를 통해 신고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고가 즈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분 증가 또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매더는 주몽차트를 통해 주몽이 20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신고가 매매의 주의점. 신고가 매매시 가장 주의할 점은 신고가 돌파 직후에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가 이후에도 시세를 상승시킬 의도를 가진 세력이라면 결코 신고가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어 놓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왜 팔겠는가. 따라서 신고가 돌파 직후에 대양 거래가 일어난다면 이는 기존의 매수 세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대규모로 팔며 시세 차익을 거두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일 창업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사업. 주식 투자 사업은 다른 것과 달리 창업 시 돈이 비교적 적게 든다는 것이다. 산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 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